1, 2, 3, 안녕하세요! 라임 나이스입니다! 2023년 9월은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죠? 네! 라임 나이스 데뷔하고 추석 추석이래요! 맞아요!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! 이렇게 저희가 한복도 입어봤는데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잘 어울려요! 웬만한 한복도 입어봤는데요 너무너무 춥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팬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시나요? 가족분들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정말 행복한 상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! 오! 우리 멤버들도 모두 즐거운 추석을 보내요! 예! 한 번 더! 우리 팬 여러분! 저희 라임 나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! 사랑해주세요! 풍성한 마음이 되세요! 지금까지 라임 나이스였습니다! 안녕! 빠이빠이! 안녕! 감사합니다.